기어 타임즈 네 새해 맞이 첫 세일 방송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일을 사장님이 화끈하게 때리셔가지고 이번 시간도 세일 다음 시간도 세일 이번 시간은 스쿼이어의 40% 세일이고요 다음 시간에 에피폰의 50% 세일입니다 네 작물이란 얘기죠? 네 어떻게 이 가격에 팔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세일 40%가 넘으면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로 넘어가게 되고 저희가 한줄평 대신에 지름평으로 점수 없이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타 보시면 하나는 스트랩 하나는 텔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다 리뷰를 했었던 모델들이고요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의 이거 있죠 이거 산화 구리 이거 애노다이즈드 애노다이즈드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산화 구리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애노다이즈드 이거는 블랙 앤 골드 이거는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 10월에 했었는데 스쿼이어 40주년 기념을 했잖아요 40주년 기념 40% 세일입니다 오 또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렇게 되죠 그때는 106만 9천원이어서 저희가 드디어 백 콰이어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은 다시 잡아 내려서 7 콰이어까지 만들었어요 사실 7 콰이어인데 8 콰이어입니다 79만 9천원 그렇습니다 그때 했을 때 스쿼드는 둘 다 70주년 때 중반이 나왔네요 이 스트레스는 76.5 선생님은 중년의 스쿼이어 중콰이어 저는 금콰이어 네 골드 에디션이었거든요 얘네들이 전부 다 이 핏가드 때문에 텔레는 75점 선생님은 군콰이어 밀리터리 스쿼이어 저는 맥팬 같은 느낌이다 이 정도면 이 스쿼이어가 아니고 이제 맥팬 느낌이다 그래서 맥콰이어 네 이렇게 드렸었던 모델들입니다 점수는 준수하게 받았구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성비가 막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최소한 가성비가 1,2점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 점수가 77,8 막 이렇게 되게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했었던걸 미리 살펴봤구요 스펙도 한번 훑어볼게요 네 스트라터 캐스터부터 보겠습니다 99cm 네 메이드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구요 무게 3.57kg 두께는 44 플러스 1mm 시비프레드 디튤레는 77mm 입니다 니아토바디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구요 메이플 c 쉐입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맥이 들어가 있네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라지 헤드머신 골드구요 플레이트도 40주년 골드 플레이트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42mm 인디언 로럴 지판 가지고 있구요 좀 넣던 본넛이에요 지판공의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네로 톨프렛에 팬더 디자인드 알리코 싱글 코일 마그넷 픽업이 3개가 들어가 있구요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톤 2개 파이브웨이 픽업 셀렉터에 6세드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드 트레몰로 텔레도 거의 똑같습니다 뭐 목재 구성이나 이런게 그냥 같아요 98cm 전장에 3.24kg 무게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프렛 뚜뚤루는 78mm 구요 니아토, 메이플렉, 빈티지 헤드머신, 본너 42mm 인디언 로럴 지판, 지판공의 반지름 241mm, 스킬 648mm 프렛 21 네로 톨, 팬더 디자인드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 2개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3 포지션이죠 네 브릿지는 3세드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브릿지 입니다 네 요렇게 쭉 살펴봤구요 한번 사운드 그래도 쭉 한번 돌려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쿠스트란토캐스터 가장 이 골드 에디션 특징이 요 바인딩이죠 넥바인딩 바인딩 안에다가 인디안 로러를 탁 집어넣네요 제주 좋다 이거 좋습니다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도 이걸 약간 점수를 끌어 올렸던 요소가 디자인 요소입니다 디자인이 그 스트릿은 17, 18 텔레는 17, 17 평소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는 했어요 디자인이 아주 예쁩니다 40년 텔레 이 정도면 됐다 좋다 뭐 예 예 예 마라사람도 한 번 들어볼게요 자, G-R-List 자, G-R-List 굿! 텔레로 한번 들어보자 저희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스쿼이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다시 막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스쿼이어가 되게 좋은 거였네 이러면서 어차피 우리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스쿼이어 사세요 충분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게 다 그냥 눈요기를 위한 거지 정작 결과물은 똑같아요 눈요기야 눈요기 눈요기야 천만 원씩 쓰는 거예요 맥화이어라는 평을 들을만한 사운드죠 리어 픽업은 아무도 못 맞추겠다 생으로 치면 맞추기 힘들 것 같아요 하하하하 맥화이어말고 미화이어라고 해도 될 걸 그랬어요 그럴 거 같아요 저 아래 싶은데 알지 알지 자, 렛블락이구요. 이 텔레캐스터로 마샬게인 한번 들어볼게요. 마샬풀게인 JCM800 프로그램으로... 오, 좋은데요? 이게 뭐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100만원을 넘어갔다는 어떤 심리적인 반발심을 빼면은 사실 기타로서는 정말 잘 만든 기타다. 사실 돈값 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70만원대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그때 분노했었던 가성비 포인트를 다시 따게 되는 거잖아요. 18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기타는 이제 약점, 유일한 약점이던 하나가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구매에 지금 가장 적기가 아닌가. 특히 사장님도 약간 느낌이 이번에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선입견 같은 게 많이 날아간 요 타이밍에 어? 이거 스쿠아유 한번 때려야 되겠다 하리라. 요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그걸로도 그거 작전을 세우네요. 야, 뭐 김성근 감독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 뭔가 이렇게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탁 하고 팽! 하게 팔아버려갈라고. 그럴거에요. 네, 좋습니다. 최강 할인. 네, 최강 할인이네요. 네,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지름평! 올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악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악기 전반에 대한 지름평을 주셨네요. 네, 저는 유일한 약점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오늘 할인방송 40%였고요. 다음 시간은 50%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것도 아주 기대가 많이 돼요. 저 기타가 원래 좋은 건데, 에피폰이. 원래도 가성비도 높고 좋았는데. 에피폰이 원래도 가성비가 좋은데 이런 할인방송을 하고 나면은 이제 가성비는 그냥 20이 됩니다. 에피폰의 할인방송에서는 그냥 20 기본으로 깔고 넘어가죠. SG 클래식 1 P90 해서 65만원짜리가 32만 5천원, 136만원짜리가 68만원.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거의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뭐 가져가라 이런 건데. 뭐 훔쳐왔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P90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구독과 좋아요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삶을 그렇게 버티 awaits120억이aran 강조예요.